제가 특별히 그래서 곳곳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번 노래는 팝송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손은 김치를 담그고 계시지만 함성 외쳐주실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여러분 함성 한 번만 질러주실래요? 어머 영원히 정말 없는 소리였습니다. 다시 한 번만 함성 한 번 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행복하시고요. 쉬는 노래의 마지막 곡인데요. 손은 김장을 하고 계시지만 앵콜이란 말 외쳐주실 수 있으시죠? 네.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들려드릴게요. 자 박수 한 번만. 박수 박수 헬로 다 같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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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다 같이 놀자! 예!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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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